이 영상은 정말 스펙타클하게 촬영을 했다. 그리고 리얼리티 촬영하고 다음 앨범 내 만나는 면 3남자를 위해서 하나의 설치한 랜드 를 지금 만나고 있다. 내가 왜 도는 줄 알아? 왜냐하면 지구는 둥그니까.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뒤에 있습니다. 가사도 이제 미니에버프에어 이제서야 첫 등장 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. 몇번째 기회가 나는데 아무래도 트랙인데요. 자아가 정말 깊이기 때문에 이게 또 궁금하기도 하다. 지금 웬만하면 상을 어머머머머다 근데 이번에 대상을 받았는데 봤어요 영상 끝에는 열심히 살겠도록 끝내는다. 이렇게 또 오랜만에 로그를 찍는다. 다이유기드 가장 행복한 순간이 다이유기드 돌이켜 보내고 있습니다. 불행으로 두려워지는 것은 오랜만이다. 그때만 여기 멈춰가 우리 지금 해결해 아 그땐 나에게 울었 대상 나에게 대상을 받았는데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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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피앤디 난 아닐거 같은데